7. 미성년자 4. 미성년자 드디어 진정한 내 친구가 되었구나? 우리 팀에 미성년자가 없어 아니야 있어! 아직 생일 안 지났어 소원이야! 아니에요 서운해 지금 서운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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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엘이야! 아니요! 아, 중후날이 사연이 있네요 오, 진짜 성분해요 중후날을 성인이 가 아니,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하죠? 그리고 성인이 되는 거를 맞아, 맞아 나는 별로 좋지 않아 맞아 나는 어리고 싶어 모두 어리고 어린 게 좋은 거야 맞아, 갈수록 이제 지나가면서 학교 가방 메고 이제 학교하고 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 맞아, 학교 너무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